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화요일 KTN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로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인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연사들은 트럼프 정부 공격에 집중했다는 평가입니다. 송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첫 화상 전당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어제인 17일 전당대회 첫날 미국 각주에서 부른 미국 국가로 시작됐습니다. 화상을 통해 미국 전역의 민주당원을 연결해 그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휴스턴에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의 가족들이 목소리를 전했고 뉴욕에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찬조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또 초대 가수들 또한 화상으로 영상을 보냈습니다. 어제인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행사는 민주주의 복원, 코로나19 책임론, 인종차별 철폐 등의 주제를 다루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년을 공격하는 데 집중됐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연사로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은 빅텐트론을 거론하며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해 반트럼프 연대를 주장했습니다. 전당대회 첫날 마지막 연사로 나서며 가장 주목을 받았던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에 맞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수많은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통령직 수행 능력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가졌지만 분명 자기 능력 밖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남편 버라 오바마가 한 일이 아니었다면 도너드 트럼프가 이 아름다운 백악관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누가 미셸 오바마에게 설명 좀 해주길 바란다고 게시했습니다. 한편 오늘 둘째 날을 맞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조자주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5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다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2020 대선 여론조사 결과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SBTV와 랜드마크 커뮤니케이션스가 조지아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47%가 조금 넘는 지지율로 조지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바이든 전 부통령은 현재 45%를 약간 밑돌고 있어 여론조사 오차 범위인 4.4%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참여자 중 4% 미만이 후보 미정이라고 답했고 4%가 조금 넘는 참여자들은 자유당 후보 조 조젠센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 52%가 바이든 보다 트럼프를 선호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51.3%가 트럼프보다 바이든을 선호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개막을 앞두고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 것을 수락하는 것으로 끝나는 4일간의 디지털 정당회의로 구성됩니다. 다음 주 공화당원들은 그들의 안건을 발표하고 트럼프와 그의 재선운동에 박차를 가할 기회를 얻게 될 예정입니다. KTN 뉴스 신다연입니다.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민주당과 백악관의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가운데 공화당 측은 기존에 발표했던 힐즈법을 일부 수정한 새로운 법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공화당 미치메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힐즈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신규 경기부양법안을 이르면 오늘 발표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논의는 백악관과 민주당이 2주 전에 합의에 실패하면서 지지부진했던 바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힐즈법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컸던 만큼 공화당은 신규 법안을 통해 당내의 의견 통일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의 신규 법안에는 실업수당 300달러 지급, 임금보장 프로그램 PPP 추가 지급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논란에 중심이 되고 있는 우편 투표 문제와 연관된 연방우정국 USPS에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 또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브스진은 주요 언론의 보도에 경기부양 현금 지급에 대해서 언급하는 곳이 없다며 법안에 경기부양 현금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아직 법안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한편 신규 법안의 예산 규모가 1조 달러 규모인 힐즈법과 비슷하거나 작은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내에서는 당내 의견 통일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의 합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USPS에 2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하원을 긴급 소집해 오는 22일에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상원은 아직 조기 복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왔습니다. 상원은 9월 8일에 복귀 예정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애틀란타 한인 비대위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인들에게 총 1만 5천 달러의 현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신청 접수를 지난 15일 마감하고 17일 오후 서류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비대위 측은 현금 지원 신청자 총 73명 가운데 30명을 선발했으며 앞으로 전화 인터뷰를 거쳐 개인당 500달러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 대상자는 오는 20일 본인이 직접 한인회를 방문해 지원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대면 수업을 재개한 이후 다시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교도 예외는 아닌데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는 교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계약 2주차에 온라인으로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는 계약 이후 확진 환자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자 계약 2주차에 대면 수업을 황급히 중단했습니다. 대학 측 발표에 따르면 954명을 검사한 결과 학생 중 1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격리를 하고 있는 인원은 캠퍼스 안팎으로 526명입니다. 대학 측은 다행히도 대부분의 환자가 가벼운 증상만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숙사와 대학교 사교클럽인 프라테니티 숙소를 중심으로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왔습니다. 대학 측은 건강하고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데이터는 현재 상황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면 수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면 수업 중단은 내일인 19일부터 시작되며 대학 측은 전면 온라인 전환으로 인해 기숙사를 떠나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기숙사비를 환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대학교들이 이미 계약을 했거나 준비 중인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사례는 대면 수업 재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지난 주말 노스조지아 대학교 인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보여 파티를 하는 학생들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게재돼 논란이 일어났던 바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어제인 17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케네소 대학교는 대면 수업 재개가 주 골자인 계획으로 어제인 17일 계약했습니다. 에모리 대학교는 일부 학생만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는 계획으로 19일에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UGA와 GSU는 대면 수업 재개를 중심으로 한 계획으로 각각 20일과 24일에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모범 사례로 의겨온 한국에서 다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이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대면 예매는 일시 금지됐고 모임 인원 또한 제한됐습니다. 송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한국에선 지난 8월 15일 이후 수도권에서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150명에서 2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부가 정확하지 않고 협조가 미흡한 점 등으로 2차적인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현지시간 8월 19일 0시부터 실시했습니다. 이에 18일 한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으로는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당장의 결혼식 문제가 가장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인 22일에서 23일 예정된 결혼식의 경우 하객 50명만 초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식장을 계약할 때 보증인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원 200명이라고 한다면 200명이 오지 않더라도 200명의 식대를 결혼식 주최자들이 지불해야 합니다. 하객 50명이 오지만 천만 원을 식대비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에도 결혼식장은 일정을 미뤄주거나 보증인원 만큼의 식대를 포함해 결혼식장 대관료 모두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모임 행사 금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중재하는 방안은 관계 부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방안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걸려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임 인원 제한뿐만 아니라 수도권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단체 식사를 금지합니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운영이 일시 중단됩니다. 또 정부 지자체 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해당 조치는 한국시간 기준 19일 0시부터 적용됐습니다. 우선은 8월 30일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송혜경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한 것이 아니라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평한 배분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지조자들 사이에 자국민을 먼저 보호하겠다는 소망이 있지만 여러 팬데믹 대응은 직접적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은 미국을 비롯해 유럽 일부 국가들이 추후 나올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제약사들과 대규모로 선구입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하며 백신 민족주의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19 집계를 송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인 18일 오후 3시 32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563만 3,009명, 누적 사망자는 17만 4,40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4만 61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589명 증가했습니다. 어제 주별 신규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미주리, 조지아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18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24만 1,677명, 누적 사망자는 4,7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87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69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2,484명, 누적 사망자는 477명입니다. 기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1,936명, 누적 사망자는 293명입니다. 디켓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만 5,312명, 누적 사망자는 266명입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이상으로 8월 18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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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